일상을 바꾸는 오지의 빛이야! 나다, 오지대장.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걸 하면 되겠지? 오지 콘텐츠를 즐기는 우리 오지 탐험대의 영상들마다 이런 핑크색 글자를 하나씩 숨겨놨어. 일곱 글자를 모아서 한 문장을 완성하길 바란다. 그럼 오지대장인 나는 이만. 뿅!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. 제가 오지 탐험대 대원이 되었습니다. 공포하면 저, 김앤팔! 유 플러스 오지 공포 시리즈를 오지게 탐험해보겠습니다. 일단 탐험하기 전에 제 영상에 핑크색 코드를 숨겨놨으니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코드를 찾아주세요. 저말고도 총 7개의 코드가 다른 대원들에게 있으니 모든 코드를 찾아 이벤트를 응모하면 오지능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오지 탐험을 떠나볼까요? PD님, 제가 이제 뭐하면 되죠? 앞에 VR로 웹툰 보시면 되거든요. 아, 이거요? 네. 이거 뭐 VR로 본다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? 이거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? U 플러스 오지라 그러는 거 완전 생생한데? PD님, PD님! PD님 대답해줘요, 무서워요, PD님! PD님!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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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리얼해? 어, 어, 뭐야, 뭐예요? 뭐예요, PD님? 코드요. 이걸 코드를 뺏겼다 줘, 이 씨. 그나저나 저 여자 참 과관이네? 뭐야, 뭐야, 저거, 저거. 이래서 술은 적당히 마셔야 돼. 아예 춤을 추는구만. 완전 웃기다. 이 웃긴 상황을 혼자만 즐길 수는 없지. 지금 옥수역에서 막차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비틀거리고 있음. 헤드맹이 쩐다, 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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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예쁘냐? 아, 이런 걸 왜 물어봐, 이런 걸. 하여간 남자놈질이란. 아, 또 사진 찍어서 올려보라고 하네요. 진짜 찍나? 미안하지만 한 장만 찍을까? 이런 거 몰래 찍어야 된다고, 이거. 자, 아래에서부터 무빙으로. 앗!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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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네, 이런 거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은. 어? 어? 다 왔다. 피 흘려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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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아줌마, 아줌마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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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피, 피, 피 괜찮아요? 아줌마! 어? 어, 그리로 가면 안 되지, 그리로 가면. 어?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났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있음. 아주 부축해 줘야 되나? 아유, 사람이 없어, 아무도. 저 여자가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피 묻은 손이 여자 머리 잡고 손누호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. 뭔 소리야, 그게? 장단 좀 맞춰줘 볼까? 너 뭐, 무속인이나 그런 거임? 무속인은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귀신 같은 게 좀 잘 보이긴 해. 암튼, 얼른 여기서 나와. 아, 왜 그래, 또 무섭게 해. 완전 쇼들을 하는구만. 두리번, 두리번. 어? 어디 갔지? 어, 이거, 아, 내 모습이구나. 갑자기 사라졌죠? 어, 아주머니 어디 갔지? 아주머니? 아주머니? 어디 갔지? 어디 갔는 거야? 갑자기 요자가 사라졌어. 어? 지하철이 들어오네? 사람이 잘 됐다. 이거 그냥 지하철 타고 빨리 도망가죠, 일단. 승주 씨는 짜증 552.. 승주 씨는 짜증미스. 엔진이에요. 승주 씨는 짜증미스. 승주 씨는 짜증미스. 하아! 으아! 으아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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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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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 이거 진짜야! 진짜야! 진짜! 진짜가 아니라 vr이에요. 어, 나 머리 감. 어, 진짜뤄 알았어요. 그래도 다음 게임은 복복 게임 아니라. 괜찮을 것 같아. 누가 뭘 알아, 이씨! 그 암은 또 저죠. 제가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닉네임만 들어도 초등학교 반 친구들이 모두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저분들은 저를 만났으면 안 됐어요. 왜냐, 전 6 플러스 5G이기 때문에 렉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저들보다 2배는 강력하죠, 지금. 아, 망할 그룹! 이게 또 이런 게임은 스킬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2대2 같은 게임이 아니라 16명이나 있기 때문에 스킬 조금 아껴서 아, 쟤 잡아야겠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아니야, 아니야. 저 아이템 먼저. 이런 게임 하면 제가 말이 없어져요, 집중하게 돼서. 네, 먼저 같은... 같은 한국인! 한국의 정! 한국의 정! 제발!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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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그냥 숨어 있을까? 숨어 있다가 한 8명쯤 남았을 때 그때부터 좀 싸워야 되겠어요. 지금 싸우는 거는 손해야, 손해. 자기장? 어, 자기장 생긴다고. 뭐지? 안돼, 제발! 안돼! 아, 아니야? 아, 죽는 게 아니구나? 아! 아! 자 이번 파트는 초반에 절대 안 싸울게요 자 안개 뿌리고 아 왜 나까지 뿌려 내가 쏘는데 나까지 피해를 보는 거야 어 아이템 아 이거구나 오 이 아이템 좋거든요 에너지 파 아 지금 쓸까 아 지금 쓰긴 아 아 아 쓸걸 이 나쁜놈이 자 지금 저 친구가 제가 스킬 있는 거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가까이 올 때쯤에 지금 하지만 스킬 하나 더 먹고 지금 지금이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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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안돼요 아 안돼요 아 미안해 우리 싸우지 말자 미안해 미안해 이러지마 자 자기애장이 생성되네요 뭔쯤 모르겠지만 안 좋은 거겠죠 오 방금 봤어 무빙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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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무빙 쩔었다 진짜 아이템 최대한 얻어야 되고 오케이 6명 볼 그 나 바로 이기는 거 아냐 이거 에너지 빵 까비 까비까비까비까비 아 진짜 완전하지요 아무리 제가 오지폰을 써도 실력은 어쩔 수 없나봐요 16인 모드 말고 제가 4인 모드를 한번 더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적군을 다섯 번 먼저 서치면 승리하는 거 오케이 16인과 약간 다르구만요 제가 또 사람이 많은 거보다 사람이 좀 적은 것에 강하거든요 제가 껀줄을 보여드릴게요 잘가 오케이 이거 완전 압도적으로 주무기고 있죠 오 야 이거 완전 귀엽다 이거 뭐야 이게 팀 살리려고 할 때 에메르기 받아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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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두 명 잡은 거 지금이야 나도 죽었네 이런 드디어 이겼다 예 국내 최고 퀄리티의 VR 영상과 유플러스 오지로 지원 시간이 전혀 없는 속도 다른 대원들의 영상 속에서도 코드를 찾아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